평상시에 존댓말 써요? 아니면 서로 반말해요, 지금? 존댓말 써자고 얘기는 하는데 막상 싸워대면은... 왜? 이런 거 아니에요? 싸울 일은 뭐 있어? 많이는 없어요. 네, 많이는 없어요. 지금 뭐로 싸워요? 제가 약간... 쪼잔한 것 같아요, 제가. 답장 조금 늦어 놓으면... 그러니까 싸우는 것보다는... 문자를 하면 바로 답장을 해줘야 돼? 아니, 뭐 바로는 아니더라도 한 10분 안으로는 좀... 어쩔 때 값세가 없어질 때가 있으니까... 연락이 안다고? 그렇게 막 깜빡해.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좋으면 10분 연락 안 됐는데도 막... 미치겠어! 아직 애기라서... 21살이니까... 21살밖에 안 됐어요. 그럼 제일 오랫동안 얼마 정도 연락이 안 됐어요? 길면 1시간? 그러니까요. 좀 고쳐진 것 같아요, 그러면. 예전보다는? 네. 저도 할 거를 하는 것 같아요. 찾는 것 같아요. 연락이 안 될 때는 일부러 동영상을 더 길게 보고 하는 거 같아요. 예능을, 예능을 참고로... 화면을 더 묶고... 네. 끓는 시간 잘 가! 핸드폰은 좀 멀리 두고, 제가 따로 노트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... 강릉에서 같이 이렇게 근처에 살아요, 아니면? 아니요, 여자친구는 저기 멀리 살아가지고... 주말 커플? 네. 아니요, 근데 주말에도 오고 잘 못 봐요. 제가 주말에 게임이 와가지고... 아, 그러면 어떻게... 그럼 지금 얼굴 안 반지 얼마나 됐어요? 네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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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여사 친구가 저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는데... 저도 저 갔어요. 데려다주러. 보고 싶어서 그냥. 혼자 못 보내겠어. 에이, 같이 버스 이동하는 시간이 기니까... 손잡고? 에이, 잠만 자죠. 그냥 버스에서! 잠만 자죠. 버스에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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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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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00% 예고인데. 사유의사죠, 뭐. 네?